지금 가장 궁금한 취업의 모든 것, 서울시 취업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인사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PCN의 기획팀에 입사하게 된 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진흥원 박경선희입니다. 입사 년도는 21년도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로 3년차 근무 중입니다. 정진아님은 수료생이고 그리고 박경선희님은 담당자이신데 그렇다면 더 미룰 것도 없습니다. 빠르게 오늘 주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 취업 라이브 8월의 주제는 청취사 새싹 완전 정보입니다. 정진아님, 다니고 계신 PCN 어떤 회사인가요? PCN은 SI 통합과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SK플래닛, 삼성서울병원, 한국관광공사가 저희의 주된 클라이언트인데요. 얼마 전에 100억 규모의 대법원 형사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에 수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대체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새싹이 뭔가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 혹은 새싹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소프트웨어 기술인제와 디지털 직무 전환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싹은 캠퍼스의 교육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새싹이라는 의미 자체가 저희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싹을 틔우고 개발자와 디지털 직무 전환을 꿈꾸는 학생들이 꿈의 무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새싹을 먼저 새싹의 교육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싹은 크게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직무 전환을 꿈꾸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DT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0개의 캠퍼스가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 5개의 캠퍼스가 추가로 오픈을 하는데요. 9월에는 종로, 10월에는 성동, 11월부터 12월까지는 동대문, 도봉, 성북 캠퍼스가 개관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2월까지도 계속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정진환님이 바로 새싹에 직접 참여한 분인데요. 지금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도 새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신 건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작년 8월에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가장 잘할까? 뭘 해야지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싹취업사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교육 수료 후에 이제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6개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해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제가 있을까요? 이제 과제들이 다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VR 전시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이제 4명 다 비전공자였어요. 그래서 4명이 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엄청난 게임을 딱 개발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뭔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함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전공자들이 어느 정도로 본인 메타버스 과정이 좀 있었나요? 제가 뭐 확실하게 모든 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반반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전공자셨는데 정말로 비전공자가 6개월간 수업을 들어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좀 없었는지? 확실히 이제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프로젝트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강사님한테 여쭙고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친우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취업사관학교잖아요. 그래서 취업 지원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잡코디가 항상 캠퍼스에 상주하면서 이제 교육생분들이 취업 상담이나 자소서 컨설팅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이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채용설명회나 매칭데이, 커리오 코칭과 같이 취업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사실 취업을 하기 전까지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교육 중간에는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러닝메이트라든지 아니면 현직작 특강 또 이제 이미 수료하신 분들 이전기수 수료생분들을 모셔서 이제 선배와의 대화 같은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신청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개발자로 아니면 직무전환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레벨테스트인데요. 사실 레벨테스트는 저희가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지 라기보다는 이 분야에 기초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레벨테스트를 잘 보신 분만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이 정도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벨테스트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접을 통해서 저희 강사님과 교육 운영진 교육 파트너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취업에 대한 의지와 교육에 대한 의지입니다. 저희가 청년취업사관학교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나는 이렇게 취업하고 싶다. 청취사를 통해서 취업을 꼭 시켜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학습에 대한 의지만 있으시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시고 선발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민혁이었고요. 서울경제진흥원의 SBA의 박경욱 선임님 그리고 주식기사 PCN 정진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